경북 포항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서 광복절을 맞아 나락곡 무궁화 전국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무궁화 만개 시기에 맞춰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나락꽃을 통한 결혜와 나라사랑을 되새기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무궁화 전국축제가 28일 포항을 시작으로 서울, 수원, 홍천, 원주, 나주 등에서 무궁화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축제는 포항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200여 무궁화 품종을 직접 심어보는 체험행사를 비롯해 무궁화를 주제로 한 시, 수필 전시, 관광객들이 직접 참가하는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내달 10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축제에서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출품한 무궁화 분화 1,500그루가 전시되고 오는 8월 6일부터 이틀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최고의 무궁화를 선발하는 무궁화 품평회도 열립니다. 나락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우리 꽃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이어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늦은 오후에서 밤사이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구미, 영천 등 20개 시군에서는 폭염경보가 영양봉화 등 3개 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각각 발령 중입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매일신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